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흔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 전지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2차 전지주의 업황을 보기 전에 수익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괜찮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상위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지수 어제까지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업체 평균 상위 업체들의 상승률을 보면 평균 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고요. 특징적인 건 상승률 1위, 2위 종목 보시면 대형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약 19%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포스코케미칼이 18%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역시 IRA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점을 지수 상승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은 SKIE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20%, 하나 기술이 마이너스 18%로 다소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SKIE 테크놀로지는 일단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자체가 사실 계속 고체 전환물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리막 자체의 쓰임새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감소, 엄청난 실적 감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납품처라고 할 수 있는 SK온도 현재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하나 기술은 마이너스 18%이긴 한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최근에 좀... 차익이 실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 한 두 달 동안 조금 부진했었... 지금 딱 10월 달 들어와서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8, 9월 달에 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전기차가 유럽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많은 데는 80%까지 가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치면 60에서 80% 정도 수준인데 유럽의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체 판매량 자체는 한 9% 정도 늘어나는 수준인데 그중에 일부 유럽 업체, 유럽 관련된 매출 비중이 큰 업체는 유럽 관련된 매출단에서 비중이 20% 줄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럽 시장 외에 미국 시장의 눈을 돌리고 있고 미국의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5%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한 28%까지 올라왔고요. 가장 세계에서 높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은 여전히 15%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가장 최근에 밝힌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개발 생산에 1725조, 천물학적 단위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전기차 가장 최근에 발표된 투자 수치의 2배를 넘는 수치를 최근에 다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전기차 침투율이 방금 전에 전 세계적으로 10.15%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가 되면 화랑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최소한 30%는 넘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자동차 OEM 업체는 2030년에 최고 맥스 찍을 거라고 보는 게 연간 55%의 대수를 치면 지금 자동차가 9천만 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5,400만 대까지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끝단을 보는 건 5,400만 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업체들로 보면 테슬라가 2025년까지 한 400만 대에서 2030년에 2천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이 200만 대에서 2030년에 441만 대.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250만 대. 2025년 기준 250만 대에서 556만 대. 그럼 스텔란티스가 2025년에 180만 대에서 460만 대.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165만 대에서 324만 대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터리와 양극재, 음극재, 엄청나게 동박이 많이 필요하겠죠. 필요 수량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관심 종목은 최근에 계속 부진했습니다. LNF인데요. LNF는 테슬라의 가장 큰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내 진출이 거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진출의 방법은 미국 진출의 다양한 방법 전환을 통해서 해외 진출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계약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지분 투자 형태를 변경을 하면 조만간 다시 미국 진출에 다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캐파가 제일 중요한데요. 캐파가 출하량, 판가가 제일 중요한데 판가는 여전히 인상되고 있고요. 4분기에도 판가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니켈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간 김에 따라 4분기 판가도 시장 예상치는 10% 이상 판가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판가 자체도 5%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하량인데 출하량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하량 증가 추세도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양 비중 자체가 70%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 언던데 70%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0%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왜냐하면 테슬라 판매 자체가 조금 줄었다가 IRA 법안 전에는 테슬라 보조금에서 제외되는데 보조금에 포함되면서 테슬라 판매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됐군요. 네, 포함이 돼서요. 그래서 전체 매출단에서는 올해는 매출단에서 40% 영업이익은 30% 증가를 예상하는데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은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IRA 법안 때문에 북미 진출이 안 돼서 포스코케미칼이나 LGN 솔루션 날아갈 때 LNF는 주가가 30% 이상 박살이 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졌습니다. 2023년 내년 PER로 기준으로 치면 14배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에 18만 원까지 빠졌는데 18만 원 빠진 가격대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지금 20만 대를 회복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싸단한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21만 2,400원입니다. 오늘 2.3% 정도 오른 상황인데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한 18만 원 가장 최저 가격은 17만 4천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선은 17만 6,500원 최저 가격보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고요. 매수가는 철저하게 분할로 18만 원부터 2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계속 분할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한 2% 떠서 지금 가격에서는 한 5% 조정 나온 선. 그 정도 선이고 목표가는 정거점 다시 25만 원을 트라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정 시 분할 매수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한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음극제인데요. 음극제는 실리콘 음극제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기존 흑연 음극제보다 실리콘은 10%만 섞어도 배터리 효율이 40% 이상 증가하고요. 실리콘 음극제 자체가 기존 흑연 대비 10배 용량, 그리고 충전이나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밖에 첨가를 안 하고 있어요. 실리콘 첨가제를. 그런데 앞으로 10%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제는 이제 개발하는 단계는 많은데 실제 양산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납품까지 하는 데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상반기 기준으로 17%에 불과한 실리콘 음극제의 매출 비중이 앞으로 지금 40% 넘게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인 거죠? 맞습니다. 음극제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실리콘 음극제의 생산 능력 또한 지금 현재는 1,000톤밖에 안 되는데 2025년까지 2만 톤으로 생산 캐파를 20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배요? 네. 그리고 지금 경쟁사가 신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실리콘 음극제 시장 파이 자체가 확실하게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제의 적용 모델의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2024년부터 2025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음극제의 본격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2024년과 2025년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앞으로 3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회사가 다른 여타 양극제나 동방업체 대비 안 가는 이유는 전체 매출의 50%가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들어가는 MLCC 이영필름. 이 부품이 아무래도 IT 부품이다 보니까 IT 세트 수요 판매 부진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MLCC 이영필름 자체도 내년에는 조금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제의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MLCC 칩 수요 관련된 부분도 조금 회복이 돼주면 앞으로 매출과 이익은 5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극제 업체의 대주전자재료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아무래도 2차전지 업체들이 좀 오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3% 이상이 오르면서 8만 8천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철저하게 분할로 7만 8천 5백 원부터 8만 8천 5백 원까지는 저는 오늘 지금 현재 가격까지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길 권해드리고 역시 일단 조정 시 분할 매수. 조정 시. 그리고 저는 지수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잡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선은 좀 목숨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10% 정도 선입니다. 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고 손절 가격은 목숨같이 지키시랍니다. 7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네, 목표가는 정고점을 넘는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7만 7천 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7만 7천 원이 깨지면 추세가 저는 이탈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만 7천 원을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1차 목표까지 이게 10만 원 정도에 돌았으면 그 위는 또 매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목표가를 새로 선정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주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관심주로 LNF와 대주전자재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